홍천 횡성 영월 평창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허필홍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경합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유 의원의 낙승이었습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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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선거구 중 하나인 홍천 횡성 영월 평창선거구. 현역 의원인 유상범 의원이 홍천 군수 출신 허필홍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경합이 예상됐지만 유상범 의원이 6만 8226표, 57.71%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42.28%의 지지를 받은 허필홍 후보는 선거인 수가 가장 많고 자신이 군수까지 지낸 홍천에서도 763표 차이로 지면서 전체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고향인 영월과 평창 횡성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다시 한번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지역 발전과 제도약을 위한 각종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고, 재선 의원으로 국회 그리고 당 내에서도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홍천 횡성 영월평창의 사계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수건 사업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수행해서 사계군이 제도약의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느냐,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주느냐. 전국 판세와는 별개로 홍행영평 주민들은 새 얼굴로의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재선 의원을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